은퇴를 설렘으로 권두영입니다. 은퇴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하는데요. 이 투자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 하나를 얘기하자면 바로 보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험들 좋아하십니까? 참 이게 금융상품이긴 한데 사람들이 참 꺼려하는 금융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은퇴설계 속에서 또 노후생활을 하면서 아 그때 보험 하나 제대로 들어놓을걸 이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보험을 피하고 살까요? 이게 아무래도 위험을 보장해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나는 위험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는 보험이 필요 없다라고 느끼는 젊은 시절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험은 필요합니다. 적정 부분에 보험의 포트폴리오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보험을 미래를 위한 투자의 하나로서 우리가 잘 가입해놓을 필요가 있겠는데요. 보험은 한자에서 이야기하듯이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 보호를 해주는 상품입니다. 보험을 많이 든다고 부자가 될까요? 보험을 많이 든다고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어려울 때 걱정을 해결할 수 있고 다시 원점으로 다시 원점으로 삶을 돌려놓을 수 있는 최적의 금융 상품이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을 우리가 좌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다섯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보험을 가입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이 다섯 가지만은 우리가 꼭 기억하자라는 금융 소비자를 위한 다섯 가지 캠페인처럼 다섯 가지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험은 가장 중요한 게 보장기간입니다.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보험에 효력이 있는가? 이걸 먼저 체크해봐야 되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가입하신 보험증권의 보장기간이라는 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81세, 80세, 75세, 70세 이렇게 세만기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종신형 이렇게 해서 형태로 명시가 되어 있기도 하는데 한번 보장기간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보장분석 여러분들이 쉽게 스스로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장기간이 우리 100세 시대에는 100세에 맞게 좀 오랫동안 보장받을 수 있게끔 내가 잘 설계되어 있는지 한번 반드시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스갯소리로 80세 만기면 81세부터는 집 밖에도 나가지 마라, 다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새 만기를 어떻게 잘 정립해 놨는지 한번 반드시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험은 내는 게 보험료고요. 내가 나중에 혜택받는 걸 보험금이라고 하는데 보험료를 내면서 갱신형 보험이 있고 비갱신형 보험이 있습니다. 갱신은 매년 3년에 한 번씩 보험료가 갱신돼서 인상이 됩니다. 반면에 비갱신은 한 번 정해놓은 보험료로 끝까지 가는 것이 비갱신이죠. 은퇴설계에 있어서 갱신이 유리할 수도 있고 비갱신이 유리할 수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젊었을 때 보험을 가입할 때는 비교적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갱신형 보험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만 나중에 은퇴 후에도 계속 보험료가 인상될 때는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비갱신이 오히려 유리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갱신과 비갱신을 반드시 한번 확인해 보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리고 나의 보험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는 돈은 보험료, 내가 혜택 받는 건 보험금인데 내가 내는 것만큼 혜택도 크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험회사마다 자율 경쟁이고 무조건 보험료가 싸덕에서 보험도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세 군데 이상은 비교해 보고 선택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수료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요. 수수료를 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는 보험료에서 일정 부분이 수수료죠. 그런데 이 수수료가 또 너무 많이 떼기 때문에 좀 기분 나쁘다 하시는 분들 계신데 수수료 자체도 회사마다의 자율 경쟁이기 때문에 세 군데 또는 다섯 군데 정도는 비교해 보고 가입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건 나이가 들수록 보험 가입은 어려워지죠. 그런데 현행 보험에 있어서 나이가 들어도 좋은 보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치매보험입니다. 치매보험은 과거에는 중증치매에서 본인이 가서 보험금을 청구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약관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경증이나 가족들도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이 개정됐기 때문에 내가 좀 나이가 지나갔다 하더라도 그리고 지금 내가 보험을 가입하기 좀 어렵다 하더라도 치매에 걸렸을 위험을 걱정하신다면 치매보험은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보험은 가입해서 이 다섯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중에 혜택을 받을 때 얼마를 받을지 그리고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는 어디인지를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 보험증권도 스마트하게 관리하셔서 내가 아프고 다치고 힘들고 보험금을 받을 일이 있을 때 바로바로 청구해서 우리 보험금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 설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도사리는 위험 속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최적의 금융상품 보험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제대로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